Q. 눈썹 반영구를 배워가지고 일을 해볼까 하는데 Q. 반영구? Q. 학원이 특별히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지 Q. 아니면 특별히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는지 Q. 강북, 강남, 홍대 이 근처 혹시라도 저한테 더 맞는 곳이 있는지 Q. 제가 봤을 때는 강북도 괜찮고 홍대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Q. 서울 방향은 다 괜찮은 것 같고 Q. 지금 배운 지 꽤 오래됐어요 Q. 이제 배우려고요 Q. 이제 학원 끊어서 아예 해보지도 않았구나 Q. 근데 해봐 잘 맞을거에요 Q. 잘 맞아요 Q. 오래 고심하셨고 내가 보기에는 결정하는 문제 같은데 Q. 잘 맞습니다 Q. 그냥 본인 48자로 보면 어린아이라도 같다 Q. 인상도 해맑은데 구김살은 없어요 Q.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읽어놓은 것이 없다 Q.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고비고비를 살아가는데 Q. 결혼도 안한 것으로 나와요 Q. 나이가 꽉 찼는데 Q. 50이 넘었어요 Q. 맞아요 Q. 네 Q. 그래서 한번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Q. 한 마디든 두 마디든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Q. 안 가기도 잘했어 Q. 갔어도 내가 보기에는 돌아왔다라고 나와 Q. 그래서 그것도 안 간 것도 잘한 거다 Q. 잠깐만 Q. 지금 이게 애인 아니야 Q. 아니요 Q. 만난 지 조금 만나다가 헤어진 지 1년 정도 Q. 내가 보기에는 아직 끝나 보이지는 않아요 Q. 근데 뭐하러 적었어요 Q. 끝났으면 적지 말아야지 Q. 아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Q. 갑자기 뜬금없이 Q. 내가 보기에는 연이 끝나지 않은 인형 같습니다 Q.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애인이라고 우게 될게요 Q. 아직까지도 Q. 왜냐면 본인도 지금 남자 자리가 공방에 있고 Q. 이 사람도 그렇거든 Q. 앞으로 그게 좀 길 것 같은데 Q. 이 사람도 이렇게 여복이 있는 사주는 아니야 Q. 보니까 써놨 생각에 얘기해 줄게요 Q. 네 Q. 12살 차이 나네 Q. 뛰던가 Q. 누가 능력이 좋은지 모르겠다 Q. 일단은 보자 Q. 근데 뭐 나이 차이를 떠나서 Q. 내가 보기에는 Q. 둘이 그렇게 해를 주는 기운들은 아니야 Q. 그런데 내가 보다 끝까지 갈 기운들은 또 아니다 Q. 지금 뭐 해줬다 다시 만났는지 Q. 아니면 연락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Q. 연락이 왔는데 왜 했는지 Q. 그냥 떠보려고 했는지 Q. 떠보려고 했겠죠 Q. 근데 말 그대로 왜 뜨겠어요 Q. 그냥 아직까지 미련이 있고 Q. 이별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Q. 했겠지 Q.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비슷해 Q. 이 남자가 푹 빠졌다 이 소리가 아니라 Q. 아직까지도 큰 정은 이런 걸 떠나서 Q. 둘 다 내가 보기에 공방이 있기 때문에 Q. 아직까지는 조금 Q. 공방... Q. 옆에 아래가 비어 있으니까 Q. 그러니까 자꾸 오면 자극이 되고 Q. 또 다시 생각이 나고 Q. 그냥 궁금하기는 했어요 Q. 다른 감정은 없고 Q.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다 Q. 라고 아까 나온 거예요 Q. 내가 보기엔 다시 좀 보게 될 것 같고 Q. 앞으로 끝까지 갈 이유는 같지는 않고 Q. 친구로 지내도 될 사람이죠 Q. 네 Q. 회를 주는 기운들은 아니에요 Q. 뭐 친구가 여보도 될 수 있는데 Q. 내가 보기엔 친구에서 여보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대신에 친구로 지내도 여보까지 안 가고 Q. 친구로 지내도 내가 보기에는 Q. 서로 크게 상극도 아니고 Q. 해를 주는 기운도 아니면 Q. 좀 외로울 때 그냥 같이 만나서 기대세요 Q. 왜냐하면 지금 본인 보니까 Q. 지금 아직까지 본인 삶 자체가 사각지대야 Q.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Q. 이제 길을 하나 찾았네 Q. 네 Q. 본인 사주가 딱 풀어주면 Q. 내가 흔히도 말하는 Q. 땡중 사주라고 하는데 Q. 땡중 사주가 두 가지지 Q. 중으로 얌전하게 살든가 Q. 땡으로 좀 화려하게 살든가 Q. 또 화려하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Q. 좋은 말로 했는데 Q. 그래서 밤에 술도 맞는 사주야 Q. 맞아 봤어요 Q. 잠깐 알바 Q. 잠깐 알바 Q. 잠깐 알바 Q.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Q. 어디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Q. 맞아요 Q. 그래서 본인도 Q. 근데 그것이 Q. 본인 비유에 안 맞아 Q. 네 Q. 그래도 뭐 어려움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Q. 그렇죠 Q. 대신 비유에 안 맞고 Q. 또 어렵다고 해서 다 거기 가지는 않지만 Q. 나쁘다 뭐다 떠나서 Q. 본인 사주에도 그게 비쳐요 Q. 근데 본인이 조금 Q. 지금은 생각이 깊어졌어 Q. 네 Q. 이제 좀 철든 거야 Q. 네 맞아요 Q. 아까 반영구 물어봤죠 Q. 네 Q. 그 길을 가면 Q. 내가 보기에는 Q. 본인이 조금 기반을 잡고 Q.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Q. 언제부터는 Q. 지금 나이가 Q. 몇 살이지 Q. 나이까지 Q. 나이까지 Q. 나 계산이 안 돼요 Q. 좀 많아요 Q. 53세잖아 Q. 53세잖아 Q. 아 1세 Q. 1세 Q. 그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결혼을 안하고 산 것도 내가 시집을 못 갔네가 아니라 안 가게 잘했네일꺼야. 가수도 돌아왔다 본인 사주는. 그래서 내가 보면 팔자 때문에 조금 많이 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본인이 약간 복잡한 것보다 내면은 단순해. 뭔가 어려운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또 금방 넘어지기도 하는데 금방 또 이렇게 기폭이.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많단 말이야 이 사주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밤이 술도 오래 맞지 않았을 거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손가락밟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관제도 비쳐. 법으로 갈 일도 있고. 또는 뭔가 또 시비수도 있을 수 있고. 재판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관정하다는 게 있어요? 코를 다쳐가지고. 코? 네. 코뼈가 헤어서. 아무것도 아는데. 지금은 이제 한 상태에 코뼈가 헤어서 흰 코를 교정을 했는데. 교정하고 나서 코에 구멍이 생긴. 청봉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증거를 다 떼다가 그 당당 병원에 찾아갔는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지금 접수해 놓은 상태고. 그 담당자가 2월 20일 날 연락이 왔어요. 조사하겠다. 자기네들 단체에서 자체내로. 그래서 얼마나. 그게 관제인 건 관제인가 보다. 내가 보기에는 관제가 따라서도. 소비자보호센터 거기까지 가서 멈출 것 같아잉.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관제예요잉. 어쨌든 이제 소송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합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측이랑. 걔네가 오게 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끝까지 발표는 못 합니다. 당연한 거고. 네.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잘 될. 그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 선 정도는 적당히 될 것 같다. 보상을 100원 원하면 100원 받을 것 같고. 200원 원하면 200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넘어갈 것 같다. 해운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해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천공이 뚫렸다고? 네네. 코에 양쪽이에요. 겉으론 티 안 나고. 이제 안에. 그렇죠. 코고리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제가 코뼈가 휘어서. 비염이 걱정돼서. 그거. 교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공까지 생겨가지고. 원래 제 코 그대로예요. 그렇죠. 뭔가 티는 안 나고. 뭘 한 거 없어요. 높아진 것도 없고. 그냥 여기만 높아졌는데. 음. 아니요. 일단 뭐. 잘 해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선생님. 제가 혹시. 그. 남자. 기운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공방살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뭐. 공방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시집을 좀 늦게 간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엄청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만나지도 말라. 이런. 그 정도. 그런 건 아니야. 화개살. 도화살. 홍영살도 있어요? 홍영은 살짝 묻어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밥 밑을 맞았을 때도. 인기가 좀 있었을 거야. 없으면 거기가 나가도. 별로 초이스가 안 돼요. 안 하죠. 근데. 도화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조금씩 갖고 있는데. 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뭐 결혼을 하면 남자를 망치는. 뭐. 그런 게 있다. 아니야. 그렇게. 저런 집에서. 어디 가서 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사주 자체가. 좀. 결혼도 늦어야 하고. 남자복도 없고. 남자복 없냐고. 결혼을 늦게 해서 남자복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야. 잘 피해온 거야. 결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뭔지 알지. 내가 알잖아. 결혼 안 한 것도 잘한 거다. 그것도 잘했어. 굳이 얘기하면 기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뒤돌아 봤어도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네. 솔직하니. 안 그러면 돌아왔어요. 본인. 그래서. 선생님 제가. 경력 단절 된 지 지금. 진짜 오래됐는데. 정말 진짜 오래됐는데. 경력 단절? 네. 근데. 반영구 이거를 하다가. 아까 2년 정도 되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정이 되면. 추후에. 제가. 취미로. 운동을 다시 하다가. 다시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너무 늦었죠. 나이가. 잠깐만. 아.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반영구를 하고. 2년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정된 후에. 그래도 욕심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 하는 건 아니라.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센터를 차릴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 안 되니. 그냥 운동 취미로 하다가. 다시 그쪽 일을 할 수 있는지. 나이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반영구 하면. 거기서 만족할 거 같아. 운동은 취미로 할 수 있고. 바뀔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하게 되면. 잘 풀리거든. 그러면. 잘 풀리게 되면. 굳이. 바꾸려 하지 않을 거야. 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취미로 할 수는 있어도. 돈 벌이가 되는데. 돈 벌이 하려고 할 마음은 안 생긴다 이거죠. 내가 보기엔. 이게 잘 될 거예요. 그냥. 2년만 나 죽었어 하고. 아니. 나 살겠어 하고.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엔. 본인이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조금. 복을 좀. 부르는 시기야. 아. 지금요. 본인 마인드면. 복도 잘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이 맞으니까. 또 가다가 또. 힘들면. 때려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 그냥.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고. 웃으면서 해. 내가 보면. 2년만 열심히 해요. 하다 보면. 하면서 돈 벌게 될 거야. 알았죠. 하면서. 2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면서 돈을 벌게 될 거니까. 잘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 건강 하나만. 건강.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어디 안 좋은 데 있어요? 안 좋은 데 있는 건 아닌데. 엄마는 그 췌장암. 아빠는 심혈관 질환. 그. 협심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빠를 좀 물려 받은 것 같은데. 본인도 그냥. 그냥 뭐 혈심증 그런 걸 떠나서. 혈관 관리 잘 하세요. 혈액순환 혈관 관리. 뭐. 웅동원 했든 뭐랬든 떠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조야. 몸이 잘 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냥 혈관 관리. 심장 관리. 아. 저희 언니가. 자궁암 유방암에 걸려서.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가지고. 완치됐어요. 저도. 그. 지금. 자궁 근종 수술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걸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체질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두 쪽에도. 지금 조그만한 좁쌀만은 혹이 있는데. 부인병 이거에도. 제가. 치약한지. 제가 봤을 때는. 자궁이나. 이런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크게 뭐. 병을 얻어서. 크게 수술해야 되고. 암이오고. 비추지는 않는다. 근데 본인은. 아버지 쪽. 더 많이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심장 관리 쪽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혈액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자주 아플 수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 혈관 쪽이거든. 그냥 그렇게 비춰요. 근데 내가 봐도. 명줄도 길어. 아 그래요? 네. 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제일 좋은 거고. 명줄 길어도 뭐. 골골하게. 100년. 골골 200년. 이런 시대가 또 와요. 요즘에. 근데 본인도 명은 긴데. 네. 골골하지 않으려면. 혈관 관리만 잘 하세요. 네. 알았죠. 그래서 보자. 아고. 이 남자는 내가 봐도. 다시 만나게 되겠다. 봐봐요. 이제. 아까 뭐. 본인 벌써 뭐. 말해서 다 나왔네. 친구처럼 뭐. 끝난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알았죠. 네. 웃지 마시고. 알았죠. 남자친구하고 같이 웃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내가 보면 미련이니까. 만나서 커피 한잔 먹고. 해도 돼. 의지할 은연이야. 의지해도 되는 은연들이야. 나이가 그렇게 어른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나이에 비해서 이 사람이 흩어짐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되게 성숙되었고. 이 사람이 되게 뭐. 든든하고 그렇진 않은데. 그냥 본인한테 해를 주지 않을 거면. 또 신경권을 만들지 않을 거야. 도움이 주면 그나마 좀 도움을 줬지. 옆에 있어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본인이 이런 남자가 옆에 있는 것도. 어. 좀. 힘이 될 거야. 네. 그럼 제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털어놔도 되는 상대에요. 근데. 내가 아까 뭐 솔직히. 점쟁이로서 뭐. 3년 가겠어요. 라고 했지만. 사랑하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닥에 탈을 주고 해를 주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숙제하고. 노력하면. 뭐 결혼해도. 뭐. 굳이 뭐. 나쁜 일은 아니야. 나의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 이렇게. 나의 차이가 많이 나도 잘 만났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거의 잘난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솔직해. 남자로서 매력도 없고. 근데. 이 정도급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 이 정도급이라는 거는.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 이렇게 알아주고. 재산은 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 사람도 뭐. 그닥 많이 갖고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엄마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아니 직업은 기잔데요. 내가 보더니. 갑자기. 가게를 차려준다고. 바쁘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뭔 말인가. 기자를 그만뒀나. 그냥. 글쎄요. 가게를 차린다고 뭐. 돈이 많다는 게 비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많이 갖고 사는 사주는 아니야. 하지만. 낭비하는 사주도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냥. 금면저략.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고만고만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 돈이 많고 저금이 있어 갖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야.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괜찮아. 내가 보면 그냥. 선해. 선한 양반이야. 약간 소심해서 그렇지. 맞아요. 소심해. 이런 사람이 본인하고. 맞아. 애를 나쁜 남자 만나지 말고. 이런 착한 남자 만날 확률이 없단 말이야. 본인 사주에. 희박하단 말이야. 근데. 만났으니. 조금 내가 지금. 힘든 시기잖아. 네. 그렇죠. 이 시기 때 서로 힘이 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피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볼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